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포근한 고향에서 혹은 해외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행복한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한가위 연휴 사흘 연속 특집 뉴스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듯 특별한 모습으로 인천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사연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가위 특집 인천 재발견 그 두 번째 문을 엽니다. 모든 성의를 건너서 계곡 깊숙이 오늘 위에 올라서면 야이호 배아리 야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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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들으신 이 곡 남녀노소 누구나 귀에 익숙하게 한 번쯤은 들어봤던 곡일 텐데요. 바로 요들송이죠. 오늘은 이 요들송의 주인공이자 한국 요들의 대부로 통하고 계시죠. 김홍철 씨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김홍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어린 아이에서부터 또 어르신까지 청장년층 누구나 익숙하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들었던 곡인데요. 그렇지만 요들송이 가깝긴 하지만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한데요. 제 기억으로는 아주 오래전에서 TV에서 이 요들송을 늘 밝은 얼굴로 부르시던 모습이 선하거든요. 그러다가 좀 뜸하셨다가 최근에 몇몇 TV 프로그램에서 가끔씩 얼굴을 뵙기는 했는데요. 요즘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벌써 한 15년 이상 됐는데요. 딸 두 명 교육 때문에 벤커버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요들 공연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한국을 방문하는데 69년에 만든 에델바이스라는 요들 클럽이 있어요. 그 클럽에 총무 맡고 있던 박경숙 씨의 도움으로 무의도의 춤축제 거기에 작년에 처음 참가했고요. 올해는 이제 9월 29일 날 토요일 날 콘서트를 무의도에서 하기로 했어요. 네. 인천 중구에 있는 아름다운 작은 섬 무의도에서 직접 공연을 할 예정이시군요. 그러니까 이 한국 요들 50주년 어찌 보면 데뷔 콘서트를 하시는 거군요. 김 선생님이 입장했잖아요. 그렇죠. 공연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여쭙기로 하고요. 먼저 요들송 하면 스위스 또 알프스 산맥 뭐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요들송 어떤 것인지 조금 자세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요들송은 중세기 이전부터 알프스 산맥의 목동들이 이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솟대를 몰고 올라가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방목하는데 그 아랫마을에 있는 식구들이나 연인이나 부모님한테 나 잘 있다 하는 하나의 신호형으로 그렇게 쓰였다고 그래요. 요들송은 이제 육성 그냥 그냥 내는 육성하고 두성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가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 단전에서 나오죠. 아 네 복부에 있는 단전에서요. 단전에서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독일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가 요들송 하면 건강에 좋다고 또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머리를 이렇게 공명시켜주니까 이것이 진짠지는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네 김선생님께서 살아있는 증거가 되실 것 같다. 지금 뵙기에도요. 정말 70대로 전혀 보이시지 않는 그런 건강미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또 얼굴도 밝으시고요. 요들이 건강에도 좋다. 오늘 저는 처음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선생님을 오늘 뵈니까 정말 요들이 건강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첫 듭니다. 이 건강에도 좋은 요들. 그런데 어떻게 처음 이 요들을 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길거리 가다가 들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때 지연돼서 이거 제대로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하는 사람도 없죠. 또 악보 뭐 이런 거 구할 수 없으니까 스위스 신문사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때. 그런데 제가 영어로 편지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좀 써달라고 해서 보냈더니 주리에 있는 타겟스 안자이그라는 신문사 편집장에 테이프하고 악보하고 보내주면서 잘 듣고 따라서 한번 해봐라. 1년 동안 제가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연습하고 했는데 1년 후에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내줬어요. 너 1년 전에 보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한번 네 목소리 녹음해서 보내주면 전문가가 듣고 틀린 걸 고쳐주겠다. 그래서 이제 녹음기를 또 빌려가지고 이렇게 기탈 치면서 보냈더니 그게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신기했던 것 같아요. 동양의 그 먼 코리아라는 데서 학생이 어떻게 자기 나라의 방언을 섞어서 그렇게 요도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초청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직접 이제 스위스 현지까지 초청을 받아서 가시게 된 거군요. 그때가 고등학생 신분이셨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그래서 며칠 정도 체제를 하셨었나요?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홀이나 이런 데에 공연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요들성 선생님도 소개해줘서 요들성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합창하는 데서 이 합창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것도 좀 보게 해주고 낮에는 관광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 요들성이라는 것이 아 이런 거구나 그냥 그 테이피나 이거 듣는 것보다 산에서 정말 소리를 이렇게 질렀을 때 아 이런 것이 바로 그 요들이라는 거구나 하는 것을 직접 느꼈죠. 그 맛을 직접 배우고 또 깨닫게 되셨군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60년대 중반이 됐군요. 68년이에요. 아 68년이군요. 그래서 금년이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네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요. 대단합니다. 이 학창 시절에 순수한 열정 하나 또 호기심 하나로 보냈던 편지가 어찌 보면 김홍철 선생님이 인생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를 주는 전환점이 됐다고 봐야겠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국내에 다시 들어오셔서 70년대 본격적으로 요들성 그룹을 결성을 하시고 많은 활약을 하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스위스에 다녀왔던 게 큰 그 밑거름이 되셨겠군요. 당연하죠. 그 당시에 이제 그 TV TV 씨라는 게 있었어요. 네 동양방송 말씀이시죠. 네 동양방송국. 그 아침 무슨 아침 모닝쇼라는 게 있었는데 초대를 받아서 노래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하다가 방송에 출연하고 나도 모르게 가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방송을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겠군요. 그 당시에. 많이 했어요. 초청을 많이 받았고. 신기하니까요. 네 전혀 새로운 어떤 장르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문화. 이제 미국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을 때고 유럽 문화라는 것이 거의 없었을 때니까 알프스 우리가 그 동경하던 스위스의 알프스 지방에. 정말 동화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쪽 노래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나도 이거 좀 배울 수 없느냐 이렇게 이제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클럽을 만들어서 좀 가리키고 또 같이 노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마련했죠. 네 그 시기가 때마침 우리가 그 남녀노소 누구든지 한 번쯤 봤던 유명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 또 개봉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기하고 맞물려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이제 배경이 짤스부르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의 그 알프스 자락의 그 얘기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뭐 맞물려서 아 저건 나 요돌성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요돌클럽을 결성하신 거죠. 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제 그 꽃이름으로 했어요. 에델바이스. 그 다음에 이제 알핀 로제. 이제 알프스의 장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엔지안. 엔지안은 그 보랏빛 조그만 꽃인데 아주 예뻐요. 그래서 그런 꽃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클럽을 만들었죠. 전국에 그 한 3년 안에 10개 정도의 클럽을 만들었어요. 인천에도 있고. 아 예예. 인천에도 있었군요. 있어요. 네. 정말 그 시절만 하더라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어떤 상황이군요. 굉장히 스케줄이 바쁘셨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이제 강습을 많이 했어요. 강습을. 이렇게 좋은 노래를 옛날에 우리나라 도자기 만들 때 나만 알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게 됐잖아요. 이 좋은 노래를 나 혼자 할 게 아니라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공유를 하고 보급을 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강습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가 하면 1968년 대한민국에 최초로 여둘송을 전파하신 것 이외에도 시초 또는 최초 이런 수식어가 붙는 기록들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귀걸이 지금 제가 하고 나왔는데. 왼쪽에 귀걸이 하셨군요. 그 당시에 이제 TV 출연할 때 귀걸이를 했어요. 하고 나왔더니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인데 문공부를 해서 방송국으로 공문이 내려왔어요. 남자가 무슨 귀걸이냐. 아 이거 풍기문란 아니냐. 네.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못했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남자 귀걸이는 최초. 최초시군요. 또 최초의 어떤 수식어가 달린 사례를 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비행기 타고 올 때 기장이 여기 한국에서 온 그 여둘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래 한번 들어보자. 비행기 안에서요. 비행기 안에서요. 그때 이제 스위스 에어였는데 그래서 또 여둘송 한번 했죠. 공중에서 노래한 거 하면 그때 처음이 아닌가. 68년이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여둘송을 직접 연주를 하시고 부르셨군요. 참 재밌는 일이라네요. 그런 거 하면 1972년에는요. 들어보니까 일본 구마모토에서 초청을 받아서 3개월가량 그곳에서 머무시면서 단독 공연도 하셨다고 하던데요. 요즘으로 치면 이를테면 뭐 케이팝 한류 공연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신 김에 인천일보 TV 스튜디오에서 직접 여둘송 한 곡 청해드려도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distress in the end 축하해주세요. 정답 조금만 가방 돌려 매고 집을 나서며 나 혼자서 신바람나는 여행이라네. 거 노래를 부르며 떠나는 길이니 외로움 줌은 웃으면서 날릴 수 있지. 홍아대 홍아대 홍아 way 왠지 모르게 닮은듯한 스쳐간 사람 그 자리에서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 즐거웠던 옛날의 꿈이 주마등처럼 거리마다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네 홀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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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아 나의 것이네 바람결 따라 불어오는 겉향기 속에 괴로움 쯤은 웃으면서 날릴 수 있지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제가 마치 스위스 산골마을을 직접 다눈 듯한 그런 청량하고도 아름다운 음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공연 소식 자세하게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는 29일이죠 인천 중구에 있는 무의도에서 요들 50주년 콘서트를 하게 되셨다고요? 무의도가 섭이 조그마하지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도 있고 호룡국산 국사봉 이런 게 있고 바다도 있고 바다는 스위스로 치면 예를 들어서 아울프스 산과 호수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쪽에 가보고 굉장히 섭이 마음에 들어서 그쪽에서 50주년 그야말로 무료 공연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9월 29일날 공연을 하게 됐고요 이 공연에 또 스위스 부대사도 오시고 또 스위스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스위스 민속단을 끌고 왔던 그런 분도 오시고 손님이 많이 오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피들, 피들러라고 하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좀 낯섭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 위에 바이올린, 피들러 온 더 루프라고 그러잖아요 피들은 바이올린은 클래식을 연주하는 거지만 민속음악을 연주하는 걸 피들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피들러, 연세가 지금 83시인데 그분을 모시고 정말 피들의 진술을 이번 무의도에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아주 각별히 부탁을 드려서 한번 연주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29일 몇 시? 정확하게 장소는 무의도 어디에서? 무의도 한악의 해수욕장이요? 네,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그러면 토요일이니까 9월 29일 토요일 6시 오후 6시, 저녁 6시에 한악의 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선을 보여주시겠군요 공연이 끝나면 불꽃놀이도 할 겁니다 아, 멋지겠네요 정말? 요들 50주년 콘서트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끝으로 이번 요들 인생 50주년을 앞둔 콘서트를 앞둔 소감이랄까요?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분야에서 사실 50년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또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고 더 호응해 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50년을 끌어왔죠 앞으로 75주년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요들은 영혼의 소리라고 하죠 우리에게 많은 감성적이고 정서적으로 좋은 노래니까 잘 많이 감상하시고 이번 50주년 기념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직접 또 스튜디오에서 노래까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요들을 처음 도입해서 요들 대중화에 힘써온 그래서 대한민국 요들의 대부로 불리죠 김홍철 씨 초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오는 29일 인천중구무의도 한악의 해수욕장에서 요들 대비 50주년 콘서트를 여는 소식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후일담과 역사 배경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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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